안녕하세요. 미장샘 라이키테어에 이여름입니다. 엉덩이가 질썩질썩 페스티벌로 스케줄을 꽉 채운 요즘 스타일 고민 많으시죠? 헤어만큼은 미장샘 라이키테어와 이여름이 책임질게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스타일 1. 글리터 헤어피스를 활용한 하프 버너 모발의 열 손상을 줄여주는 퍼펙트 스타일링 사람을 발라주세요. 고데기를 이용해 뿌리부터 풍성하게 웨이브를 만들어주세요. 포인트가 될 헤어피스를 꽂아주세요. 이어 라인부터 머리를 모아 잡은 뒤 정수리 부위에서 러프하게 말아 준비한 실핀으로 버늘 정수리에 고정해주세요. 컬픽스 워터 스프레이를 뿌려 둥글게 말아준 헤어에 고정력을 높이며 마무리! 히며 헤메고 She's Baby She's Baby She's Baby She's Baby